구태님 거에요. 군산 구태님 거고요. 팀 한번 간단히 보고 전설가로 갈게요. 자 구단가치 110억 자 선수 좋은거 많죠? 칸나바고 이거 제가 3칸은 붙여드린건데 4칸은 직접 붙이신거고 자 선수 뭐 좋네요. 그리고 이분 또 이제 피구를 스트라이커로 쓰죠? 자 피구 스트라이커 강력히 저 추천합니다. 제가 추천선술은 버블 마블링 제가 따들었죠? 괜찮죠 그거? 그 전술은 우스님이 알려주신거고 선수는 제 스타일으로 넣어드린거죠? 8칸은 파는게 낫죠? 저같은 팝니다. 별 메리트가 없어. 자 이분이 맡기신거 갈게요. 어 이거 3개 다 까면 되요? 오 감독점으로 들어가는 확인해? 오 확인하면 되죠? 아 이거 이제 받았으면 주면 오케 선수 다 까도 되죠? 좋았어. 선수 다 깔게요. 혹시 모르니까 저기서 또 좋은거 뜯지? 아 재물부터 받칩시다 재물. 요거 3개 까고 갈게요. 팀얘기는 좀 이따가 할게요. 구팔링. 팀얘기는 좀 이따가. 이거 끝나고 제가 팀얘기 줄게요. 자 재물부터. 자 이틀전에 제가 여기서 홍명붙었는데 1대잖아. 콩이전설. 자 재물부터. 재물을 이제 다 깎고. 소리가 너무 작다 했어. 자 다 깠죠? 자 이제 갑니다. 자 뭐 예상하세요? 저는 어... 어... 뭐 아까? 실바. 실바. 자 치아구 시우바. 저는 시우바 예상합니다. 팔카와 한표 나왔고. 자 아까 팔카와 나왔는데 설마 또 나오겠어? 자 크로스 한표 나왔고. 자 또 없나요? 의견 좀 얘기해주세요. 자 팔카와 패. 자 오늘 팔카와 떴는데 설마. 알론소 좋아. 스네이도 좋고. 비니치 좋고. 제라드까지 좋습니다. 자 갑니다. 자 토레스 좋죠? 마르셀로 좋고. 더욱. 슬퍼. 질라탕까지 스쿨. 자 갑니다. 아유유유유유 레디. 슬이 두 원. 쟤러. 고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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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아 완전 축하 완전 축하드린다 완전 축하드리고 제가 유튜브 발을 올려드리고요 제가 그리고 아까 클라이베르트는 잠시 후에 제가 본격으로 들어가서 설명드릴게요 자 완전 축하드리고